오늘 10편, 18편,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단어를 들으면 너무 심없고 약해 보이는 그런 생각,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고 눈치를 보는 어떤 허약한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이런 단어를 들으면 혹시 우리는 힘없는 모습,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혹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단어들은 우리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아주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하지만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건 어휴 무서워 라는 단어가 아니라 호락호락한 단어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느낌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노래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느낌이 중요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느낌이, 사랑이 느낌이라면 그 원수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감정이 어떻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라 사랑하기로 결심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세월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이를 때 없는 연약하며 보잘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착한 느낌 그렇지만 저 매갈이 없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온유라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통제되지 않아서 말과 행동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되고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데 힘이 없어서 맞는 것과 탁 맞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태권도 9단이야 유도가 5단이야 합기도가 3단이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누가 때려 그런데 그냥 웃고 그냥 한 대 떼셨으면 마음이 풀리셨어요 웃고 넘어간다면 누가 센 거예요? 때린 사람이 센 거예요? 맞은 사람이 센 거예요? 실제로는요 맞은 사람이 센 겁니다 억울한데? 저쪽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쪽에서 먼저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했는데 잘못이 없기에 큰소리 칠 수 있고 힘이 있기에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묵묵히 받아주고 자기의 감정과 상태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와 관계된 신앙의 단어들은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 사랑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드러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기에 입을 다물며 고개를 수그리며 잠잠히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단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주로는 엄청난 영적인 내공을 요구하는 믿음의 싸움의 열매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런 질문을 또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생겨야 되는 거야? 안 생겨야 되는 거야?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시원하게 답을 드립니다 시원하게 답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다 겪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비 왔죠? 예수 믿는다고 나만 비 안 맞지 않습니다 그쵸? 비 오면 나도 비 맞는 거고요 뜨거운 여름에 모자 쓰지 않고 나가면 나도 얼굴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했는데 나만 지각한 건가요? 그 버스 기다린 모든 사람이 지각한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다 겪는다는 거예요 더하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 더 얹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겪는 모든 일도 우리도 겪고 더하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겪는 어려움을 또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따지겠죠 그럼 예수를 대체 왜 믿는 겁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이 길이 쉽고 좋아서 쉽게 말하면 쉽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길이라서가 아니고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거고요 도리어 이 길을 걷는 것을 영적인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학교예요 그냥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 게 고마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든 어려움이든 무슨 일이 생기든 억울함이 있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거룩한 길 하란과 동행하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걷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처음 예수를 중1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였습니다 제가 새벽 3시 반에 가서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30분 기다렸다가 4시가 되면 종을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가서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짜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무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무뚝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이 돌뿌리 떼찌 떼찌 해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이 돌 혼내주세요 두 번째는 넘어져서 피나고 아픈데 하나님 호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짜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냐면 어떤 돌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 그 돌을 깡충해서 뛰어넘게 없어서 걸려 넘어지고는 이 돌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떼찌 떼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길 한복판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돌을 정확하게 알아서 뛰어넘게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면 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이 돌을 다시는 나를 걸려 넘어지지 못하도록 삽과 곡괭이를 들고 와서 그냥 이 돌을 캐내서 멀리 던지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실제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관통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그때 상당히 그런 일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도하셨죠? 혹시 새해 첫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올해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올해 우리 기도는 10편, 18편, 29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들면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그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어요 이 시는 다위시스인 시인데요 다위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기병이 없었습니다 기병,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상대는 기병이 있고 마차도 있고 그랬거든요 말이 끄는 그 전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말이 없는 거예요 상대는 말이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적군이란 말은 두 가지를 펌하는데 아주 강력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흐물흐물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감 무쌍한 용사이고 두 번째 개념은 숫자가 또 많다는 거예요 상대가 엄청난 용사들이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맞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가운데로 달려들어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다위슨 적군을 향하여 하나님 무서워서 쫓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는 자 도리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땡, 격땡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리어 적군을 쫓고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강력한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거기서 이런 얘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나이다 여기서 세 번역에서 읽기만 했어요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벽이 아니라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시편에 대한 책을 세 권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 거 보면 이 높은 성을 그냥 떱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위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강력한 군인이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저들이 도망가고 내가 그들을 추격하며 그 한복판을 완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다음 문장은 내 앞에 엄청난 장벽이 있는데 그 장력을 무너뜨리고 그 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례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올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겠죠 이 땅을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지만 기도가 쉽던가요? 딱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진득히 읽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실주로는 그 영적 체질이 잘 안 바뀌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뒤로 물러나거나 추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다윗의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들으면 뭐가 생각났어요? 다윗과 골리아시 생각나잖아요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맞은편에는 어린 다윗이 물멧돌을 들고 나타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너는 온갖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하고 나타났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 고백은 실제로는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고백 그 자체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에 어떤 장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이 엄청난 장벽을 주님을 의지하여 무너뜨리고 타고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대천독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신부라고 말하지만 실주는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성공의 신부니까 우리 시골 하면 목사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분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시간을 두 시간으로 세 시간으로 늘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방언을 했는데 더 다른 은사를 좀 받았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세상 한복판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관통하는 그런 강력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미식축구 좋아하십니까? 요새 미식축구 철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식축구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 봐야 주로 주말 게일이니까 하루 이틀밖에 못 보지만 저는 한동안 미국 갈 때 미식축구를 볼 수 있는 시즌에 맞춰서 가서 봅니다 프로는 못 보고 주로 대학 미식축구를 보러 가는데요 미식축구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격을 안 했는데 수미수가 붙잡잖아요 붙잡으면 한번 관심이 있으면 보세요 무슨 수가 있어도 앞으로 쓰러지려고 노력합니다 탁 잡잖아요 그럼 몸을 확 돌립니다 뱅그를 돌려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수비팀이 쓰러트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쓰러트리려고 잡은 거니까 그런데 넘어질 때 무슨 수가 있어도 앞으로 쓰러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쓰러지면 조금이라도 더 전진해가는 거거든요 또 볼 때 재밌는 게 있는데 수비수가 나한테 타클을 딱 걸려고 뛰어들어와요 그런데 가끔 날렵한 사람은 뛰어들 때 그 사람을 탁 짚고 그 위를 뛰어서 가요 그럴 때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가 나를 쓰러트리려고 달려드는데 눈치채고 그 사람을 짚고 마치 장애물을 뛰어넘 듯이 탁 뛰어넘고 달려갈 때 아주 통쾌합니다 가끔 어느 때는 수비랑 맞서는데 수비를 힘으로 밀어뜨려서 저 책을 다 쓰러트려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수비를 전체를 밀어뜨리고 저는 오늘 10편, 18편,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식축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유혹, 마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이라도 영적으로 진보하는 쪽으로 몸을 그리고 마음을 눈길을 두고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싸움 어떻게든지 물러서지 않고 영적으로 맞서서 한 발짝이라도 믿음의 진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 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들었더니 1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더 움츠려 드시겠습니까? 코로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게으름을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게으름으로 또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품으리라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맞서 싸우는 그런 강한 영적인 모습을 지니며 살아내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는다 성도 여러분 내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갇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고 거기에 갇혀서 그러므로 난 안 돼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에 갇혀서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주저앉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왔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절망과 한계 속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자세 이 말씀을 온 한우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이 말씀을 비기며 승리해 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